안녕하세요. 4월 2일 아침의 목상. 오늘 함께 나누신 말씀은 역대상 14장 1절의 17절 말씀인데요. 오늘은 두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된 내용이라고 하면 크게 다윗의 왕이 되는, 다윗 왕이 등극한 것과 또 그에 따른 주변국들의 반응입니다. 다윗이라는 걸출한 인물의 등장은 주변국에게도 큰 이슈가 됩니다. 때에 따라서는 우호적인 동맹국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칼을 겨누는 적대국이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두로의 히람 왕이 나오는데요. 이 히람 왕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화친의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두로는 당시 통일 이스라엘보다 좀 작은 나라였는데 자연히 강대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이스라엘과 척을 질 이유가 없는 것이죠. 또 두로는 백향목을 수출하고 또 석재와 목재를 다루는 장인들이 아주 많은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히람 왕은 자기 나라의 주력 상품과 인력을 보내서 다윗의 궁전을 짓는 데 도움을 주게 됩니다. 어찌 보면 약소국의 숙명처럼 보이기도 합니다만 양국의 우호를 맺기 위해서는 아주 충분한 명분이 됩니다. 반면 이 블레셋, 그 다음 나오는 블레셋은 이스라엘과 아주 오랜 적대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또한 그들은 다윗을 굉장히 불편해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헤브론의 영주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그가 영주일 때는 상대적으로 작은 직책을 맡았기 때문에 크게 견제할 이유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다윗이 왕이 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통일된 이스라엘의 탄생, 이것은 곧 이웃나라인 블레셋의 강력한 라이벌 국가가 탄생하는 것과 같습니다. 더군다나 그 수장이 전쟁의 영웅, 다윗이라는 거죠. 블레셋은 곧바로 이스라엘을 침공합니다. 사무엘하 5장에도 함께 동일하게 등장하는 르바임 골짜기 전투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데 침략 타이밍이 굉장히 절묘합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막 통일 국가를 건설했기 때문에 나라적인 시스템이 전체적으로 불안정했을 겁니다. 가진 병력의 규모도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혹자들은 5배, 10배 이런 이야기도 하거든요. 자칫하면 손 한번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나라 전체가 괴멸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여기서 다윗의 첫 번째 마음이 소개가 됩니다. 10절 말씀인데요. 이제 다윗은 배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울까요? 주께서 저들을 내 손에 넘겨주시겠습니까? 하고 여호와께 물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에게나 어려움은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움이 정말 기가 막힌 타이밍에 찾아옵니다. 내게 찾아온 이 고난은 승승장구하고 있는 나를 한순간에 꺾어버리기도 하고 또 나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어찌 그렇게 잘 찾는지 고기만 찾아 골라서 더욱 나를 힘들게 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나에게 모질게 할 수 있나 싶을 만큼 야속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로 물어야 하는 것이죠. 내 힘과 능력보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처지를 보면 이 어려움을 이기기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주께서 저들을 나의 손에 넘겨주시겠습니까? 하고 기도합니다. 현재 자신의 처지, 현재 이 나라의 처지를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윗에게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블레셋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르바임 골짜기 전투는 총 두 번에 걸쳐서 진행이 됐는데 첫 번째 전투에서 패배한 블레셋은 두 번째 전투에는 더욱더 전략 전술을 가다듬고 참전합니다. 군사력도 대폭 증가해서 다시 한 번 침략하는데 그러나 그들은 측면에서 공격해오는, 기습해오는 다윗과 이스라엘의 군대에 다시 한 번 무너집니다. 삽시간에 지휘체계가 바로 붕괴되고 뿔뿔이 흩어져서 각계격파당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지혜를 바탕으로 한 두 번째 승리 장면입니다. 여기서 다윗의 두 번째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11절입니다. 다윗은 바알브라심으로 나가 거기서 그들을 격퇴하고 이렇게 외쳤다. 물을 쳐서 흩어버리듯이 하나님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쳐서 흩어버리셨구나. 무슨 말입니까? 이 다윗은 철저히 하나님께 승리의 영광을 돌렸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첫 번째 마음,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물었던 것보다 좀 더 중요한 마음인 것 같아요.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를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도 무언가를 붙들고자 할 때, 어디에 좀 의지하고자 할 때 하나님, 부처님, 알라신 이런 그냥 막연하게 신들을 찾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동안에 분명히 인간의 수고가 들어갑니다. 문제는 이 인간의 수고를 드리는 순간순간 그것만 기억하고 있으면 이 문제 해결의 결과물을 나의 성과로 만들어버리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된 후에 하나님께 영광을 다시 돌리는 것, 이것이 첫 번째 마음보다 더 어려운 일 같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 어려운 일을 해냅니다. 이것은 바로 그가 이 전쟁을 해내가는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그 확신을 잃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침략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그의 손에 승리를 쥐어주셨습니다. 또 승리한 다음에도 인간적인 마음보다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렸습니다. 결국 17절의 기록처럼 다윗의 명성은 온 세계에 널리 퍼지게 됐고요. 또 하나님은 모든 나라들이 그를 두려워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두 마음을 간직하기를 한번 권멸해 봅니다. 첫 번째, 위기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두 번째, 위기가 해결된 다음에도 하나님이 하셨다 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겸손한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게 되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러했던 것처럼 나를 크게 들어 사용하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